안녕하십니까? 남부대학교의 입학사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빛고을 광주, 참당과학벨트 교육특구에 위치한 4년제 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는 세계로 미래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의 뿌리는 1950년에 설립된 우암학원으로 애천, 애인, 애국의 3의 정신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산하기관인 남부대학교와 전남과학대학교, 옥과고등학교를 통한 인재양성은 물론 우암문화재단과 병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는 1999년에 개교하여 약 5천 명의 우수한 인재를 배출한 호남의 명문대학입니다. 또한 남부대학교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남부비전 2020을 선포하여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남부비전 2020은 창의적 실용형 전문인력 양성대학을 목표로 지성과 나눔, 협동정신으로 책임과 창의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키우며 도의와 협동, 직업교육의 조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남부대학교는 취업과 인성교육이 강한 대학으로서 우수한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입학에서 취업까지 원스탑 학생영향 강화 시스템 지원 프로그램과 특성화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지 취업뿐 아니라 인성교육 역시 중요시하여 4년 동안 나의 비전 찾기 프로그램과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좋은 교육환경과 질 좋은 참교육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3년 대학기관 평가에서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인증받았으며 2015년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 선정 2017년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링크플러스에 선정되어 명실공의 호남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실무중심의 4년제 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는 인문사회, 사범, 자연과학, 보건, 공학, 예체능 등 6개 계열 19개 학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첨단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과 지식 창출의 메카인 12개의 부속기관 및 14개의 부설 연구소를 통해 교육지원과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세계를 향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의 자부심은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에서 시작됩니다. 언제나 1대1 상담이 가능한 지도교수지에 첨단 이러닝 강의실과 학습기자지에 교수학습 지원, 현장인턴십 학기지에 해외대학 교류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내 집같이 편안한 현대식 용연학숙 나만의 공부방, 작은 독서실, MB실 365 취업정보실, 잡카페 대학의 심장, 학술정보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걱정 없는 다양한 장학금 혜택 꿈을 키워가는 전공 동아리 지원 뜨거운 젊음을 만끽하는 축제와 체육대회 체육대회 1박 2일 펀업 캠프 공부하면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는 근로장학 혜택 등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의 또 하나의 자랑 교내 캠퍼스에 위치한 남부대 국제수영장은 광주학의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2015년에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2019년에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202개의 나라에서 2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하여 17일 동안 경영, 다이빙, 수구경기가 우리 대학 국제수영장에서 진행됩니다. 이것으로 세계가 알아주는 글로벌 남부대학교로 성장, 발전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남부대학교의 인재상은 세계와 당당히 겨루고 미래에 적극 도전하는 학생입니다. 경찰행정학과는 경찰공무원을 양성하는 베이스캠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경찰시험과목 중심의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한편 채용시험 가산점 획득과 경찰고시원을 운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경찰, 경호실, 수사기관 등으로 진출하며 경비지도사 및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게 됩니다. 사회복지학과는 휴먼서비스를 담당할 진정한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며 장애아동교육 관련한 교육부의 특성화 사업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중요성과 가치가 확대된 만큼 졸업 후의 진로는 공공기관과 의료기관 등 매우 다양하며 관련 자격증은 졸업과 동시에 취득이 가능해 취업에 유리합니다. 한국어학과는 한국문화와 한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교양을 갖춘 한국어 교육자를 양성합니다. 한국어 교육실습과 한국문화체험 및 답사 등 실무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졸업 후에는 한국 및 해외의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외국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교사 외에 한국어 통번역 과정,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을 통해 한국 관련 기업과 무역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한국어 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며 또한 해외에서 한국어 교사 실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어 교육 관련 다양한 자격증 및 수료증 취득을 지원합니다. 초등특수교육과에서는 현장에 최적화된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수아동을 위한 현장지원 능력 인증제를 시행하여 실무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나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필요로 하며 졸업과 동시에 특수학교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아특수교육과는 광주권에서 유일한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을 위한 학과로서 최첨단 장애 유아 통합교육 지원실 및 가족 지원실, 교제 교구 제작 지원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유치원 및 특수학교, 유치부는 물론 장애전담 어린이집이나 장애아동시설 조기교육센터 등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 시 유치원 2급 정교사, 특수학교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과에서는 유능한 교육 실천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공 및 교직 교수의 책임지도가 이루어지며 부설 유치원과 연계하여 보다 현장에 밀착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물론 문화센터 전문강사, 기타 아동 관련 분야 등으로 진출하며 동화구현 지도사, 어린이 독서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 시 진로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집니다. 호텔조리학과는 취업을 최우선으로 정통 실무형 교과로 이루어집니다. 전원 호텔 출신으로 이루어진 교수진의 책임있는 지도하에 취업의 강한 학과로 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졸업 후 호텔이나 학교 조리교사, 푸드 스타일리스트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식품영양학과는 웰빙 시대에 더욱 수요가 많아질 식생활 매니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실력 향상을 위해 1인당 3개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입학에서 취업까지 담당 지도교수제를 통해 학교나 기업,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증 외에 조리산업기사, 위생사 등 다양한 관련 자격증이 있습니다. 향장 미용학과는 개성과 아름다움이 더욱 각광받는 미래 뷰티 산업을 통해 문화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최신 트렌드 분석과 메디컬 스킨케어 특화 과정으로 탁월한 실력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특성화 고교 미용교사나 학원 및 문화센터 강사, 병원 등에서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인간 존중을 실천하는 참 간호 파트너로 성장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도의, 협동,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100% 면허 취득과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지도를 특징으로 병원이나 전문 요양시설 등 여러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고 일반 간호사 및 보건교사, 미국 간호사 면허증 등 관련 자격증도 다양합니다. 방사선학과는 21세기 맞춤의학 시대에 맞는 기반기술을 집중 교육하여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생명과학연구실 등으로 진출하게 되며 방사선사 면허나 비파괴 검사기사, 방사선 취급감독자 면허 등이 요구됩니다. 물리치료학과에서는 인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물리치료사 양성을 목표로 개별 개인지도 및 그룹 스터디를 활발히 지원하는 한편 해외 진출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병원과 스포츠 시설의 트레이너, 의료기기 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고 국가 면허인 물리치료사 및 운동처방사, 스포츠 마사지 자격증 등을 취득 시 진로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응급구조학과에서는 응급구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남부대 국제수영장, 응급구조 임상실습실 등 탁월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양재난 응급구조인력, 벽지노인 응급구조인력, 환경중독 응급구조인력을 양성합니다. 취업 가능한 분야는 소방직 공무원 특채, 의료기관 응급구조센터, 119 구급대,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으로 다양하고 응급구조사, BLS, ACLS, 심폐소생술 자격증, 소방관리사, 수상인명구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학과에서는 언어장애인을 위한 인간중심의 전문 언어치료사 양성을 목표로 개인별 맞춤형 국가고시 프로그램 및 국가고시실 구축, 언어치료센터, 청각연구소, 다문화교류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병원 언어치료사, 학교 언어치료사, 다문화 언어발달 지도사, 언어쁘리닉 운영 등이 가능합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국가고시인 언어치료사를 비롯해 보안대체의 의사소통 전문가, 삼킴장애 전문가, 난독증 치료 전문가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기계공학과는 기계 및 자동사 분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표로 재학생 전원을 실험실에 배치해 1대1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전문 영향 구축에 힘쓰고 있어 기계, 자동차, 전자, 조선 분야 등으로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일반기계 설계기사, 메카트로닉스 기사, 자동차 정비기사, 건설기계 설계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학과는 젊음의 에너지로 세상을 밝히는 전문직 전기엔지니어의 양성을 목표로 전기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육성 10개년 계획에 따른 전기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전기기기 및 전력전자 제조회사, 반도체 및 전기전자 부품 생산 제조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며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등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게임스포츠학과는 산업체와 밀착형 교육을 통해 창의, 실무 및 소통 능력을 배양하여 프로게이머, e게임스포츠 전문가, e게임콘텐츠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하이 국제 e프로게임연구소 공동실수 및 연구수행, 프로게이머 및 e게임 전문가, 게임 개발 및 운영자의 강의 또는 특강 등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며 남부대학교 e게임 프로 선수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졸업 후에는 프로게이머, 게임 개발자, 게임 프로그래머, 게임 운영자, 게임 마케터, 그래픽 디자이너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며 관련 자격증으로는 게임 기획 전문가, 경기 지도사, 스마트폰 앱 마스터,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레저학과는 현대인의 여가와 건강을 모두 책임질 스포츠 지도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국제수영장 등 탁월한 인프라와 활발한 전공동아리 활동을 기반으로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체육실기교사 및 임상운동 지도사, 스포츠 마케터 등으로 활동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체육실기교사, 스포츠 지도사, 운동처방사 등의 관련 자격증이 요구됩니다. 무도경호학과에서는 덕성과 교양을 갖춘 경호무도인으로 성장시키고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종목별 실습실을 구축하고, 외국어 교육, 현장 실무 습득을 강화하여 졸업 후에는 경호직 공무원을 비롯해 무예 지도사, 무술연기 연출 등 다채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체육실기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사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열정과 꿈을 이끌어내어 미래의 성공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전에 남부대학교가 함께하겠습니다. 광주 첨단지구 중심에 위치한 4년제 취업맞춤형 선도대학 남부대학교로 오십시오. 광주 첨단지구 중심에 위치한 1층으로 컴퓨터